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1월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다음 주면 최저온도도 영상으로 오르고 최고온도는 11도까지 오른다고 예보되어 있어요 겨운에 깍지벌레가 많아져서 내일부터는 사그라든 초화류들 베어버리고 장미잎 모두 떼고 깍지벌레는 솔질해서 떨어뜨리고 정원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전정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원래 장미잎 떼는 작업도 기온이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정원과 놀이터 세 땅까지 세 군데를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기도 해서 일단 손질이 가능한 것부터 빨리 하느라고 작업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봄이 가까워지면서 앞으로는 정원 관련 이야기만 잔뜩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주거라고 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죠 어떨 때 보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모든 매체에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전원주택 등 주거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전원주택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했었는데 코로나 종식과 함께 빠르게 인기가 식기도 했고 지금은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오르는 바람에 더더욱 전원주택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과 정원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너른 정원에 꽃이 핀 전원주택은 여전히 꿈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벌써 전원생활 4년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전원주택, 전원생활의 장단점과 제 생각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 생각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모든 사항은 개개인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반대로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먼저 비용입니다 무슨 일이든 비용이 정말 중요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면서 부동산에서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 흔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전체 부동산에 영향을 주었고 인건비와 자재비도 2배 이상 크게 오르면서 전원주택의 기본 구매 비용도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사 준비하면서 많은 곳을 알아보고 찾아다녔고 지금도 관심있게 보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요즘에는 돼지 80평 정도에 건평 20평 규모가 5억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과 위치, 사용한 자재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용과 겹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손재주가 많고 미적 센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이 조금 더 편리해져요 집에 관련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에 살면 웬만한 전기시설, 배관공사,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조명, 조경, 건설, 요리, 바느질 등등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아마추어 수준은 되어야 하고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전원주택에서는 조금 틀린 말 같아요 도구가 있어야 몸이 고생하지 않고 모든 일이 빠르고 정확하게 쉽게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용도 많이 들고 집에 투자되는 내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외부일이 많고 집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분들은 전원생활을 하면 할수록 집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쓸모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집의 규모가 크면 생활하기에 답답하지도 않고 손님이 많이 오더라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마당의 규모도 클수록 내 집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어서 재미가 있어요 다만 그 생활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손에 꼽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집에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택의 특성상 집의 유지보수와 정리, 청소 등은 온전히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체력적으로 또 비용면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제 정원을 동경해서 마당을 가득 채운 꽃을 꿈꾸는 분들이 많지만 말이 그렇지 지금 이 90평 규모의 정원은 저 혼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조금만 더 했다가는 정말 꼴가닥하고 넘어갈 정도의 규모와 일이 있고요 눈으로 봐서는 하찮게 보이는 작은 텃밭도 막상 내 손으로 식물 심고 관리하고 물 주고 잡초를 뽑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일이 끝나지 않고 허리와 고관절이 주저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 큰 규모의 주택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혼자서 관리해도 무리가 없는 규모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편의시설의 부족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과 같이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중심지를 벗어나면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자차가 꼭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고 제 경우에는 작년에 도보 10분 거리에 편의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워낙 마을 규모가 작다 보니 주변 편의시설이나 식당들이 수시로 바뀌거나 문을 닫고 있고 약국이나 병원, 마트 등은 자차로 최소 10분 정도 이상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처럼 도보 1, 2분 거리에 모든 것이 있어야 편한 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막입니다 화려한 네온 쌓인 음악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경적 소리 어찌 보면 활기에 가득 찬 소리들이 이곳에는 없어요 그저 바람 소리, 낙엽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이따금씩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거나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밤중에는 멀리 고속도로에 차 달리는 소리가 소음처럼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청각으로만 정막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시각적으로도 정막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주변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라면 계절의 변화 말고는 주변의 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도시보다 해도 빨리 지는 것 같은데 밤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암흑에 가까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구인지 우주인지 모를 정도로 어둡고 이따금씩 그런 어둠이 공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도 밤중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괜히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막이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한 분들은 오랜 시간 전원 생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이웃입니다 도시에서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워낙 그런 게 일반화되다 보니 지방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전원 생활에서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도심과 떨어져 있고 외지인인 경우가 많은데 나 홀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된 채 산다면 당장에 조용하고 편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생활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저부터도 문 닫은 집은 굳이 살펴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원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염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대걸같이 좋은 집에 살더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웃으로 산다면 지옥으로 느껴질 거고요 아무리 불편한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이웃이 주변에 있다면 불편함도 함께 편리하게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전원 생활을 하면 무조건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왕래하는 삶이 불편하다면 피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쪽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내 집이고 내 땅이니까 뭐든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스피커를 크게 틀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본인이 키우는 개는 사납지 않다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게 방치하거나 온 동네에 배변을 하면서 치우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당에 나와서 손님들과 밤새도록 떠들거나 내 집에 보이기 싫은 쓰레기나 지저분한 것들을 내 눈을 피해 이웃집 옆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이유로 정원 관리를 하기 어렵다며 거대한 잔디밭을 방치해서 잡초의 온상으로 만들어 동네 전체의 잡초 씨앗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웃이 옆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고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이웃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생각해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이 그대로 돌아와서 내가 어떤 불편을 느끼게 될지도 염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떤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100%를 넘어서 200%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실 20대 때만 하더라도 화려한 삶이 좋아서 시내와 백화점이 30분 이내인 거리에서 살 거라고 했는데 30대를 지나면서 그 화려하고 번잡한 도시의 염증이 느껴지더라고요 도시의 불편함이 극에 달할 즈음에 이사를 왔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삶이 편리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지만 조용하고 자연의 변화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너무 좋고요 소문무성했던 시골의 텃세도 없이 주민분들도 좋고 오히려 외지인인 제가 조용한 동네 쑤시고 다니면서 괜히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하고 다녀서 불편하실지 몰라요 또 같은 단지 이웃분들과 마음이 맞아서 좁은 정원을 이웃집과 함께 공유하면서 심고 싶은 장미들 나눠 심어 장미 마을이 되어가는 중이고요 마트는 멀지만 5일마다 열리는 장이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사방이 건물로 콱 막혀서 숨도 안 쉬어지는데 여기는 온 사방이 훤히트이고 논과 산이 보여서 눈이 힐링하고 새벽마다 울리는 경적 소리, 오토바이 소리에 한밤중에도 눈이 부시던 네온사인 없이 그저 밝은 거라면 정원의 태양광 조명과 별빛뿐인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잘 맞는 곳 찾으셔서 제가 느끼는 행복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원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름답고 꿈같은 날도 물론 많지만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함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꿈으로만 생각하기 전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두고 도전한다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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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